制 quilting 304000원 받았구요 아 이게 바로 개 돼지 마이 등극 304000원 받았구요 또.. 몇 개나 되죠 이거? 대화한다 너... 부모에 제가 1800개를 썼다고요? 아 진짜로요 홀리쉣 이렇게 많이 썼다고? 저 명성치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네요 저 이거 몇 갠가요 281에 93포인트네요 아 근데 무기추업 띄우는거 맞나요? 아 저 무기추업 띄우고 싶은데 아직 못띄워가지고 아직도 무기추업 띄우고 싶어요 제가 현재 무기추업이 2추 보공시비거든요 근데 무기추업을 안 띄울 순 없잖아요 아 교과도 팔면 달달할 것 같은데 가격이나 한 번 봐볼까 차라리 내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영환불을 팔아요 팔고 다음 이벤트때 해요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않나 검완불도 팔리네 와 레전드네 아 B만 교과에요? 아 예 교불이에요 아 그래요? 어쩔 수없이 갖다떼려 박아야됐네 영환갑니다 무기 추억 언제 띄우냐 진짜 많이 던졌는데 근데 있던 추억도 사라지면 어떡하지? 대충 나오면 써야겠는데 어 대충 나왔으면 좋겠어 큰일났어요 아 스펙 다운했어요 이추라도 띄워놔야겠네요 아 영재한테 남은거 아 그건 파는게 낫지 않을까 일단 좀 맞춰볼게요 어 저 A 다 받지 않았나요? 아 저 다 안받았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더 돌아갈게요 아직 멀었었네요 근데 이정도 던지면은 확률이 똑같으면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1%면 한 번 나오나요 이제? 이게 진짜 마지막 같은데 저도 1초 쓰고싶어요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 아 1초 올 듯 만족 못하죠 2초 보공이었는데 3세계 갈림길에 빠졌어요 어떡할까요 그냥 카르마 받아서 돌릴게요 5린 갈게요 5린 갈게요 아 한 번이 안 나오니 어떡해 아 진짜 좀 너무 심하네 아 못띄우는건가 또 1초 아우 말도 안된다 어 어떡하죠 망했는데 흐허허허헉 있는기에요 있는걸 다 썼어요 아 근데 영화물 너무 비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3개만 쓸까? 3개만 나오지 않아 아 하나밖에 안 사줬어요 아니 이거 하나에 15,000원 아니에요? 어어어어어어어 살았다 휴 휴 스펙업했어요 다행이에요 다 썼네 허무해요 서큘레이터 306,000원인가 받았고요 포인트 몇이었죠? 한 400정도 되지 않았었나요? 다시 팔게 없어요? 3개 샀는데 3번째만에 나왔어요 어쨌든 재밌게 해서 짜르륵 즐겼네요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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